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고 복장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 행위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준비되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께 엎드려 겸배하고 주님께 마음의 것을 찢어가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 겸배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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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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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기타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우리 전심으로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우리 전심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우리 전심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우리 전심으로 예수 좋은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우리 전심으로 예수 좋은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우리 전심으로 예수 좋은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우리 전심으로 예수 좋은 내 상황 우리arten 세상의 속 Orange 야 예수의 믿음은 천국의 은은이ент 예수의 믿음은 천국의 은인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언제만 태산하라 환란시 염가갈 때 주의 기도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맡길 때 기도리 예수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세상에서 우리 기쁨 내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뿐인데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둘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태와라 꿈꾸게 하시네 벅눌린 자 갇힌 자 벅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성자유가 있다네 지금의 여기지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벅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벅눌린 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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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그날은 우리 가시네 그날은 그날은 우리 가시네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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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아멘 아멘 어디든 지출 그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겟세만에 겟세만에 동산까지 주와 안개 가려 아멘 빛 땅을 내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인도 아쉽다 주의 인도 아쉽다 아쉽다 주의 인도 아쉽다 주가 주가 그 신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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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같이 가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